뉴스와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최신 소식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채널 구독과 시청 부탁드리며 요즘 복면 가수 이춘이 깜짝 등장해 모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맨날 심사위원들이 일어서는데 요즘은 진짜 나인 것 같아서 감탄한다. 최근 방송된 복면 가왕 비하인드 영상에서는 청주시 수업에 있는 수많은 배달원들의 모습이 공개됐다. 영상 속 캐릭터에 대한 팬들의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김백선이 촬영한 영상에서 가면을 쓴 여성이 마이크를 확인하고 있는데 목소리와 몸매가 유진과 매우 흡사하다. 영상 속 여주인공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 전효진인지 분간이 안 된다. 스튜디오 스태프들은 처음에는 누가 노래를 부르는지 몰랐는데 그 대사를 듣고는 정말 몰랐다고 한다. 놀라운 가창력과 깊은 감성을 가진 20명의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설렘을 느낀 적은 처음이다. 모든 창의적인 이력서 작가들의 목소리에 감탄과 박수 이날 지훈 앞에서는 전효진과 오리지널 뮤지션 지훈이 무대에 올랐다.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칸유저는 흥을 뽐냈다. 원곡 작가 이지훈은 소름끼치는 가창력에 매료돼 기절할 뻔했다며 의상을 완벽하게 소화해준 전효진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 노래를 처음 불렀을 때 나는 17살이라고 말했고 특히 이 17살짜리 버스 정류장이 자랑스러웠다. 무대가 끝난 후 아주 좋은 가수들에게조차 영화를 잘 만들었다는 찬사를 받았다. 전효진이 제작진의 제보를 받아 출연을 확정했다. 기자는 곧바로 mc 김성주에게 연락을 취했다. mcm 김성주 역시 비하인드 영상에 등장한 인물이 전효진이라고 밝혔다. 유진의 스페셜 에피소드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큰 봉우리를 특별한 사찰에 선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효진이 출연하는 드라마는 2월 말 방송될 예정이며 sk 전효진의 어머니도 mbc의 게스트로 출연했다. 복면가왕은 매주 일요일 오후 6시 mbc에서 방송되며 여전히 시청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나의 김성주는 전효진이 출연하는 에피소드가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전효진의 무대를 본 한의학계는 전 유진 스퀘어가 무대 뒤에서 리허설을 하고 있다며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환호했다. 17세의 나이에 뉴질랜드 가수의 상승세를 깨뜨릴 수도 있다. 나는 최근에 심사위원들의 물 위에서의 연기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환유전이 가면을 받는 순간 최고 시청률이 무너졌다. 유진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고 싶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십시오.